네, 한 발짝만 앞에 나와서 네, 한 발짝만 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자, 한 분 한 번씩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리더 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유주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포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네, 드디어 쇼케이스 지이검의 컴백 쇼케이스인데 소감을 한 번 여쭤볼까요? 기분이 어때요? 저희가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나온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초심의 마음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심의 마음으로, 네, 막 데뷔한 것처럼 네,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포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포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